자 우리 테마 6 돌아갑니다. 테마 6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가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아주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제도 일단 등자가 붙었거든요. 이 등자가 붙으면 누구누구 다 포함이에요. 개공, 소공, 중계보조원 그리고 사원임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교육에 4개가 있는데 교육 4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사고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총 4가지 교육이 있는데 일단은 실무교육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실무교육은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교육대상이거든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개공이 되려는 자. 개공이 되려는 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인 개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인에서는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인원, 전원 다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전원에다가 별 하나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원 또는 인원에 몇 분의 몇 이상이 자격이 필요하다 그랬죠? 3분의 1. 그러면 전원이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교육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이 유무하고 상관없이 법인의 사원 또는 인원이 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얘네가 전부 그대로 뭐를 받아야 되냐면 연수교육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원 또는 인원은 법인에만 존재하고 직급이 높은 애들인데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이 없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그다음에 무슨 교육, 연수 이거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의 사원 또는 인원이라는 직책이 생기면.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와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는 없잖아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이 교육을 받아요. 왜 이 교육을 받냐면 결국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넓게 보면 뭐에 들어가냐면 소공이에요. 그 법인의 소공으로 봐야 되니까 책임자도 당연히 교육받아야 된다. 그리고 소공이 되려는 자도 역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개공이 되려는 얘도 되려는 이니까 얘는 사전에 받는 교육이죠. 맞죠? 그래서 이걸 사전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전교육. 그러면 사전교육 말고 사후교육도 있냐?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연수 이런 걸 사후교육이라고 얘기하고 보수교육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언제 받냐? 시기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해서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일을 기준해서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돼요. 자, 그럼 질문. 교육받은 지 400일이 지났다고 시험 지문에 남았어요. 400일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받아야 됩니다.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무 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얘는 소공 기준하면 고용 신고일 직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무 교육 받은 지 2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실무 교육, 우리 소공이 되려고 해. 200일 지나서. 그러면 실무 교육 또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1년이 안 지났으니까. 1년까지는 안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생전 안 나오다가 올해 얘가 나왔어요. 여기서. 생전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 여기 내용에서. 그런데 어떤 게 나왔냐면 실무 교육은 뭐를 교육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무 교육은 법률 지식을 함양하는 목적이에요. 법률 지식. 그러면 실무 교육에 들어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잖아.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법률 지식을 함양시켜주는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법률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몇 시간을 더 추가로 교육을 시킬 거냐면 28시간에서 32시간을 교육을 더 시켜서 법률 지식을 함양시켜주겠대.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어요? 뭘 동의를 해요? 이게. 28시간에서 32시간 교육한다고 뭔 법률 지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형식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 늘려라고. 이거 많이 늘려야 중개사고 같은 게 안 터진다고. 왜 늘려야 되냐면 이런 걸 늘려서 이런 것도 교육을 해주잖아. 윤리 같은 거.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그게 올바른 거. 이런 것도 자꾸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28시간은 너무 적고요. 몇 시간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00시간 정도. 100시간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뭔가 좀 실무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이런 막바로 투입할 수 있는 개공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이 좀 중요해요. 시간 출제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시간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실 거냐면 이거 어차피 하루에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흘간 교육을 할 거거든요. 나흘간. 그럼 우리 구구단 한번 해볼게요. 4, 8에 32. 이게 32시간이 나오고.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씩 이 교육을 법정 교육을 받으면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을 빼줍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을. 그래서 28시간은 4시간을 마이너스해 주는 거죠. 그래서 7시간만 교육하고 하루에 1시간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는데 레크레이션 시간은 언제 가는 게 좋겠어요? 점심 먹고 아니면 먹기 전에. 먹고 나서 졸릴 때. 그런데 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주는 기관이 학교도 있고 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유탁받잖아요. 단 한 군데도 이걸 안 해. 안 하고 그냥 빨리 끝내줘요. 그게 더 좋죠. 그래서 다 28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길게 하면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거기를. 그래서 짧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 한번 넘어와 보는데 직무교육은 누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받냐면 중계보조원이 되려는 자가 받아요. 되려는 자. 중계보조원이 받는 게 아니라 되려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이것도 사전교육의 일종의 언제 받아야 될까요? 고용신고일 직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뭐 때문에 교육하는 거냐면 윤리교육하는 거죠. 돈 떼먹지 마라 이런 거 교육하는 거죠. 이거는 윤리만 교육하니까 법률, 지식이나 경영, 실무 이런 거는 교육 안 할 거니까 시간이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짧아도 괜찮죠. 그래서 3, 4시간으로 진행합니다. 3, 4시간. 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3, 4시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일 짧은 교육.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무엇을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받냐면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실무교육 받은 애들은 무조건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실무교육 받은 애들이 누구랑 누구예요? 개공하고 소공이잖아. 얘네들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실무교육 받고 2년이고 어떤 때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중간에 또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옆에다가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놓겠습니다. 갑이 있는데 얘가 먼저 실무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개공이 되었어요. 개공이.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2년. 개공돼서 2년 아니면 실무교육 받고 2년. 여기 받고 2년이 지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2년이 된 거예요. 그럼 뭘 또 받아야 돼? 연수교육을 받아야죠. 맞죠? 그러면 얘는 뭐 받고 2년 있다가 연수교육을 받는 거야? 실무교육을 받고 연수교육을 2년이 더 받는 거 맞죠? 그런데 또 2년이 지났어요. 그럴 수 있잖아. 또 2년.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2년이 될 수 있죠. 그때 또 무슨 교육을 또 받아야 돼? 이 연수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맞나요? 이럴 때는 뭐 받고 2년이에요? 이때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는 거지. 계속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연수교육은 누가 받냐? 그럼 실무교육 받은 애들이 다 받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예요. 법이랑 제도가 뭐 된 거. 변경된 사항들을 가지고 교육을 할 건데 우리나라는 법이랑 제도가 자주 바뀌는 편인가요? 네. 아주 자주 바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2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한 6개월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변경사항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윤리교육도 하잖아요. 윤리교육 이런 거 전세사기나 이런 것 좀 예방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이거 연수교육은 자기가 돈 내야 돼? 아니면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지원 안 해줘. 이거는 자기가 돈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도를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 국가가 이제 어떤 교육비율을 비용해서 뭐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쪽 아무래도 뭐가 좀 많이 줄어들겠어요. 이제 사고, 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마치 전문 자격사들 외에 연수교육 같은 거 시켜주는 거 많잖아요. 무슨 전기기사, 토목기사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육하고 그러는 거 있거든요. 자주 교육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돼요. 질문,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등록이 안 되고 고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직무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불이익? 고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이미 되었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가 될 수 없다. 이건 불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유일하게 뭐를 하나 우리 갖고 있냐면 과태료 규정이 하나 있어요. 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이제 시도지사가 부과를 할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고 예방 교육이 있는데 얘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가 막 다발적으로 생기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얘는 사고는 누구나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공 등이라고 적을게요. 여기 안에는 중계보조원도 들어가나요? 네. 다음 질문. 중계보조원이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 두 개. 직무교육과 사고 예방 교육. 이 두 가지를 받아야 하거나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고 예방 교육은 유일하게 비용을 좀 일부 지원할 거예요. 얘는 왜 비용을 지원할까요? 안 받아도 되는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비용을 다 누가 내야 돼? 의무자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통지. 미리 준비해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연수교육은 얼마 전까지 알려줘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2개월 전.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전기검사를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가 저한테 두 달 전에 오더라고. 그래서 최종 검사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한 달씩 해서 총 두 달 동안 받으라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인가? 거기서 이렇게 우편물이 왔었거든요. 그럼 이에도 마찬가지야. 최소한 몇 달 전에는 알려줘야 돼. 2개월 전. 근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 원래는 7일 전까지 알려주는 거였었거든요. 7일 전까지. 그럼 7일 전까지 알려주고 이 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대상자로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욕 나왔겠죠. 뭐라고요? 이것들 미친놈들이다라고 얘기했겠지. 나는 바빠 죽겠는데 다음 주에 장금 치러야 되는데 실무에서 장금 치르는 게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음 주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기한일 날 장금을 세 건을 치러야 된다. 그날은 점심, 저녁을 못 먹을 확률이 100%예요. 굉장히 바쁘거든. 이게 장금 치르게 되면. 근데 그날 뭐까지 받으래? 교육까지. 그럼 욕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바꿨어요. 얼마로?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 바꿔준 게 2개월이야. 그러니까 7일이었는데 2개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2개월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2개월로 바뀐 거고요. 누가 알려줄까요? 시도지사가. 왜냐하면 이건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교육이니까요.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만 알려주면 되고요.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육이니까. 이미 교육.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여기 사고 예방 교육에다가는 얘는 이미 교육이에요. 이미성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내가 사고를 좀 칠 것 같다. 그러면 뭐 받고. 사고 예방 교육 받고. 안 칠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자, 실시권자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 건데 누구만 할 시권냐면 시도지사만 해볼게요. 그래 보니까, 시도지사만 쫙 해보니까 4칸 다 들어가네요. 모든 교육은 누가 주관할 수 있어요. 시도지사가. 그런데 직무 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사고 예방 교육은 모든 관청이 다 주관할 수 있는데 국장이 사고 예방 교육을 만약에 시행하면 그 규모는 어떤 규모? 전국적. 시도지사가 시행하면 시도단위, 등록관청이 하면 시군구, 이런 단위로 사고 예방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